아, 또 종을 올렸어. 뭐야아 휘발새끼, 그새, 칩새가 우리 또 갖고 놀고 있어 어, 그러게? 다른 종소리인데? 온다, 온다, 그래도 온다, 그래도 온다 숨어있어도 어차피 눈 없어서 모르잖아 아마도 우릴 따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 아마도 그 인간들을 우리한테 선의를 베풀려나 보지? 나도 전혀 모르겠군 아마도 그 인간들은 그 인간들을 하지 못해 뭐지, 맨. 누군가가 그 인간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인간들을 불러줄게 좋은 것 계속 움직여 still nothing moving behind us i think we're well oh my god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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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gotta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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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we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a plan B this is the plan it's the only one we've got and you pissing on it in front of everyone like you did back at the house ain't exactly helping screw you i ain't given up that easy ah i gotta go i gotta see there's not about there's not I'd love that don't there's a thing this one might still be there's a thing I kept 알겠어 알겠어 고집 일단 니가 확인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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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분 조금 기억나네요 갑시다 쟤 알아서 저런거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쪽 가서 망은경으로 반대쪽 보면 되니까 25센트를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쳐 말이야 되지 않을까 구성되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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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좀비 저렇게 껴하겠어 어우 불쌍해 죽지다고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빨래 널려있듯이 널려있네요 빨래판 빨래줄에 널리는거처럼 이런데 뒤져보면 돈이 역시 있을거 같았어 헐 헐 헐 헐 헐 그렇다면 누군가 이미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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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소리 조절하세요 뭐야 왜 왜곡해 그래 내가 안된다 했잖아 어 이거 봤죠 제 목소리가 커요? 줄여드릴게요 멀리서 말할게요 자 이거 봅시다 와 반대편 되게 좋은데 건물이 여기서 여기서 내가 저번에 10분 동안 헤맸었는데 어디 보온지 까먹었는데 와 근데 망한경우 좋다 맛있다 어 사람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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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좀 올렸다는 셰기 래 아마도 남은 생필품을 찾는 생존자일거야 얘 진짜 규정적인 생각봐 조심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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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가졌어 막 앞으로밖에 안가져 어 없어졌어 야 어디갔어 어 뭐야 어어어어어 이뻐 이뻐 이쁘게생겼어 이쁘게생겼어 에잉? 뭐야 여자한테 한대 쳐맞고 뒤진거야? 헐 노노노노노노 어어어어 뭐야 오 클레멘트 언제왔어 뭐야 오 이쁜데 개 이쁜데 어세신 같애 아칼리잼 헉 자요 psychologist benefici 이쁜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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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총순이 왔다. 오오오오 아 나 성격 한번 진짜 모두 다 진정해요 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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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넨과 클레멘틴. 불안해. 안녕하세요. 클레멘. 귀엽다. 너희들 진짜 크라우퍼드가 아닌가요? 네, 저는 맥콘. 킬넨은 플로리다. 우리 생활의 소식을 물어보았다, 리. 이 크라우퍼드의 곳은 뭐지? 넌 분명히 알고 싶어? 넌 분명히 알고 싶어? 왜요? 그냥 말하자면, 그들은 그냥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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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그들은 그들이 그들은 그들이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모자를 찾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짓을 소리 못할 수 없다고 말한다 좀 빨리 움직일 것 같고, 일로 외로움까지 갈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어린이도 안되고 노인도 안되고 특별한 의료처치가 필요한 사람도 안돼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짐이 될 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되죠 크로퍼는 생존 단체래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래 어...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너는 사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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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아니요 아이들은 그냥 떠났다 아... 주방시켰다고 왜? 이렇게 말했죠 zero tolerance 크로퍼는 누군가가 없었을때 자신의 힘을 지켰다 그들만 보았을때 그 사람들은 그냥 유용한 목소리를 먹었을때 그들의 아름다운 재료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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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식은 이 소식은 없지만, 이 소식은 사실이었어요. 여자들이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뒤로 남아있고, 크로퍼드가 파크에 도착했고. 차량도도. 아, 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네. 만약에 있다면, 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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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면? 이곳에 이곳에 있는 곳이 다 정해졌어요. 젠장! 젠장! 헤이, 놀아. 목소리를 두고 싶어? 젠장. 여자면 여자들에게 돌아가면 여자들에게 돌아가면... 준비 왔다! 준비 왔다! 어우, 쉣 킬멘터에 방금 놀라는 표정 봤어요? 아, 개귀엽네 와, 쟤 뭐야 시혼자 도망가! 눈 쓰라라니 우리 버릴거에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공연을 잊었을 때 당신이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여기 없지! 제발! 자, 빨리! 꼬맹이는 살려주네 난 어떡해 나는! 아니, 살 좀 빼둘걸! 살 좀 빼둘걸! 어 아, 살 좀 빼둘걸! 살 좀 빼둘걸! 어 어, 천천히 나고 어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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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에도 있나 설마? 어, 어떡해! 어, 두가지? 밑으로 하라고?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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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ess there is no crime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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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괜찮아 좀 이따 돌아올게 아 나 무기 챙겨왔어 했는데 저거 오앗! 죽은가? 아 나 머리 밟자 클리멘타임! 안 들리나? 안 들리나? 좀 더 크게 말해야지 좀 더 크게 말해야지 와 이게 더 무섭다 갑자기 공포게임 됐어 뭐야 여기 길이 어디야? 오오 오 아웃라우스 같아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는거겠죠? 좀비 소리나 좀비 소리 좀비 소리 나 여기 안에 설마 좀비가 있나? 아무것도 없겠지 차라리 여기가 덜 무섭다 그래그래 좋아좋아 이쪽으로 어 뭐야 이거 열려? 좀비 소리 나는데 계속? 좀비 있나봐 벌쉣 너무 많은데? 어 여기로 들어오는데 있어 들어오는데 오 이거 뭐야 이거 안돌아가고 이쪽으로 돌리면 오 돌아간다 이거 뭔데 틀면? 어떻게돼? 물이 나와서 아 깜짝이야 여기서 샤워해? 준비들이? 샤워하는구나 샤워하는구나 어떡하지? 계속 돌려서 빼 안 돌아간다 이걸 일단 빼자 오케이 뺐어 여기로는 못가죠 여기로 나가자 아 이거 어떡해 으아아아 어떻게 해야되지? 다시해야되나? 절로 갈수있다고? 써봐 끄면 어떻게돼? 끄면 다시 나와는데? 잠깐만 이걸 일단 돌려놓는게 맞는것같애 소리로 유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빼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네 있네 뭐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 이거 무기 가져왔었네 가자 자 아까 그리고 저기다가 꼽으시다 이걸 아 나 게임 개 잘하는 듯 좋아요 자 천천히 이걸 꼽아 꺾고 돌려야죠 여기로 물이 나오고 이제 좀비가 여기로 올거에요 다 그러면 나는 저기로 들어가서 뭐래요? 2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난 여기로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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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쪽으로 어어 피 뭐야 이거 저렇게 빨리 지나가 다 지나간거지? 맞지 다 지나간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기 좀비 하나 더 있어 근데 헐 얘였구나 어 이 아래 숨으려고 했었구나 근데 물려서 뭐 뭐 뭐 헐 여기 있었어 노숙자가 불쌍해 자 일단 쟤 몰래 천천히 접근하면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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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dig 저장 요거는 진짜 오는거지 이거 오는거 아니야? 어? 자극만 시킨거고 안온나? 오나? 뒤에? 어 찬찬히 합시다 이걸 나 혼자가 들어올릴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올려 우리나라 혼 asta 보고 오 씨 무섭네 그렇다면 이걸로 깨뜨려야지 아 이게 오전한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뭐 확인할게 없는데? 가만있어봐 어떻게 확인하지? 뭐가 있을거야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갈수있어? 어초! 아야야 어 좀비 안되는거? 어 뭐야 여기 들어갈수있나봐 들어가 오 이상한데로 왔어? 여기도 준비 개나는데? 비밀장소인데요? 이걸로 이걸로 여기 개쩌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지트라우면 개쩌야겠다 근데 좀비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총... 아...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된거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우리 그냥 보토를 찾는거 뿐입니다 여기 작은 그룹으로 찾고 싶어 여기 그냥 나아가고 싶어 그냥 나아가고 싶어 여기 그냥 나아가고 싶어 여기 안가고 싶어 크라우퍼드가 다가고 네... 들었잖아 너는 믿지 않지 버논 너는 떠났리지 않지 내가 뭘 할거야? 그 눈에 가려줘? 왜 그리지? 크라우퍼드에서 그들이 더 공부할게 그들의 그대가 더 공부할거야 감사합니다 베넨 너는 어떻게 할지? 너는 지금 여기 탈락을 해 바로 정리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대에게 크라우퍼드에서 그들이 그들의 그대의 그대에게 그들은 그들의 그대에게 뱉는 것 같아 그들은 그들의 그대가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에게도 그들을 그들은 그들은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네 서 intrig해! 아니면 내가 도망받을 해 어? 아 장단컨대 장단컨대 끄지마 아아 나 쥐어어어어어어 담박님 한개 펭크 감사합니다 어이 저.. 저.. 와 저 돼지 저거 진짜 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된거야? 저거 막아야되나봐 일부러 가까이 안갔는데 쏠까봐 오우우우우우우 말해야되나 아 나 저 돼지 진짜 그니까 그니까 더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제 개합자비네 며갑!, 너 2개이 더 없야되나봐 너 또 들어야되잖아 아 그대나 욕먹어 너랑 이쁘는데 어디府에ste peoples인지 그냥 온곳에 죽여 작은 그룹을 찾으러 가고 싶어 그냥 여기 나가고 싶어 그냥 이따가고 싶어 여기가 없어 크라우퍼드가 모든 것을 응, 들었어 너는 믿지 않지, 베넨, 너는 없지 않지 내가 뭘 할거야? 뱉어? 왜 그래? 크라우퍼드가 우리에게 더 빨라 감사합니다, 베넨 너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젠장, 너는 맞다 미안해, 베리. 위험하지 못해. 봐봐. 이것을 하지 않아. 말해, 알겠어? 무슨 말이야? 너는 누구야? 내 이름은 리.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오늘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너는 죽을 수 없어. 안 돼. 더 가까이 오지. 아니면 내가 죽을 수 없어. 봐봐. 이것을 말해. 베리, 너 뭐하는거야? 아 나 진짜 누가 죽을 필요 없지 그냥 빨리 가 괜찮아 괜찮아 워너넌, 너 뭐하는거야? 워너넌! 조금만, 너가 괴롭게 해 너 진짜 크로퍼드가 없지? 아니, 진짜 없지 우리, 우리는, 싹, 집어넣는 곳에 놀아부서 주문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암을 극복해 낸 생존자 모임이라고 했었군요. 그들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건 크로핏으로 Shirin라고 했었군요. 그들은 우리 5명을 앞뒤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은 여기에서 흘러내버렸습니다. 이 작은 공간은 오랫동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뭐지? 이 morgue? 네. 이 러시아는 항상 높은 제 계좌번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찾으신지 여기가? 몇 개의 러시아들은 온라인에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냥 여기에서 떠나고, 내 본인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그 세월 시스템을 통해 도망가고, 도망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어 이 세월은 멍메이예요 도망가고 싶어? 봐봐,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가 있어 우리 둘의 그룹은 병원에 계속 치료가 필요해 그리고 저는 여기唯一의 병원입니다 또한, 왜 도망가야 할까요? 아, 이런 쌍아지 없는! 내가 도착해 당신대로 죽여버린다. 살 말이 없다. 네, 있어요 있어요. 다리 다치네. 절뚜기, 절뚜기. 네, 다리 다치네, 절뚜기, 절뚜기. 네, 한 사람을 잘 들었고. 너는 정말 진짜로 가진 것 같지 않나? 나 저렴한 0-3. 벤,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우린 필요해. 우린 필요해. 걱정하지 마. 너는 다시 돌아가자. 가자. 아... 클레멘티인? 클림? 아, 모짜렐라? 어, 네. 그는 다시 돌아다시지 않는다. 누구야? 그는 그니까요? 너가 얘기했지? 너는 알았지? 이해하실수가 있어. 아마 내가 말은 니가...